야 게리 진짜. 야 게리 핸만 떨어져. 우리 아들 핸만 떨어져. 야 우리 게리 핸만 떨어져. 아 맵벌은 넘어야죠. 내가 진짜 밥맛 없어 여러 가지 들어왔지만 핸만 떨어져. 아 맵벌은 넘어야죠. 근데 진짜 적절한 표현이었어. 아 맵벌은 넘어야죠. 내가 먼저 들어갈게. 두 번째 갈아있잖아. 자 돌리세요. 그렇지 조원아 좋아. 그렇지. 아 조원이는 진짜 좋네. 형 좀만 앞으로 좀만 앞으로. 좀만 앞으로. 내 자리 좀만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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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우리의 정신력이 만들어낸 순이야. 이게 정신력이 만들어낸 순이야. 자, 수고합니다. 모든 정신의 도착 많이 되셨죠? 네, 정말 많이 되셨죠? 자, 이제 최종 미션은 퓨전 즉석 요리 대결 유리들이요? 오, 육삼요리 남전이면 약간 두 가지 섞어야 돼요 9천 명 콜라보, 콜라보 동서 형이 만나고 쉐이크가 아니잖아 오늘 삼천동에서 맛으로 세계 입주를 하면서 전 세계 음식을 맛보셨잖아요 네 우와! 아, 기가 막히네 진짜 맛있어 그 경험을 찾고 새로운 퓨전 요리를 만들어서 풍성단을 생사 후 가장 많은 별을 얻는 중이 우승하게 됩니다 이번 대결 놀이는 오직 말씀드린대로 즉석식품과 냉동식품으로만 만들어야 됩니다 아, 좋네 현실하고 있는 거 없네 아, 이거 내가 전문이에요 여러분 앞에 여기 특산냉장박스가 5개 있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즉석식품 그리고 냉동식품이 구비가 되어있는데요 오늘 맛 세계 일주를 하면서 대륙 퍼즐 다 몇 개씩 얻었죠? 네, 네, 네 한 개당 식품 한 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중요해 단, 획득한 퍼즐과 같은 색의 냉장고에서만 열어서 한 거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아, 진짜 지금 근무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는 두 팀은 저희가 원하는 대륙으로 하나 더 바꿔드립니다 아... 자, 냉장고를 모두 오픈하시고 모두요? 네, 모두 오픈하세요 유럽! 아, 여기 핫케이크 아이스크림은 왜 있어? 아, 여기가 남미구나, 남미 야, 우리 뭐 뭐냐? 야, 진짜 완전 냉동이네? 잠깐만 시야가 중요한 거야 형, 만두 같은 건 뭐... 야, 면요리가 사실 기본은 하거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